Every 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영화 독전서 약쟁이 연기로 미친 존재감 드러낸 신스틸러 진서연 일상사진 인사이트 윤해경 기자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 독전에서 파격적인 노출과 실감나는 마약 연기로 신스틸러로 떠오른 배우 진서연 진서연은 입소문을 타며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영화 독전에서 중국 마약시장의 거물 진하림의 파트너 보령 역으로 등장했다 극중에서 진서연은 마약에 중독된 약쟁이의 모습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연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노출, 선굵은 카리스마 연기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가 여련한 영화 독전이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덩달아 배우 진서연이 일상 모습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배우 진서연이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그의 일상 모습에서도 남다른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다. 그가 공개한 게시물에서는 사진 한 장 한 장 모두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패션 센스가 돋보인다. 진서연은 전반적으로 베이직한 의상의 한 가지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는 편이다. 순백의 흰색 셔츠를 비롯해 톤이 낮은 셔츠나 티셔츠를 주로 입는 진서연은 포인트로 커다란 선글라스나 볼드한 액세서리를 매치해 무심하면서도 시크한 일상 룩을 완성했다. 여기에 크게 손질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쇼컷과 매끈한 민낯은 더욱 진서연의 털털한 걸크러쉬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진서연이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모습도 눈길을 끈다. 다리를 일자로 쭉 짖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 동기들과 육아를 하는 등 운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영화 독전에서 보여준 탄탄한 몸매는 평소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실제 진서연은 지난 2014년 한 인터뷰에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화 못지않게 카리스마 넘치는 일상으로 걸크러쉬 매력을 뽐내고 있는 배우 진서연이 일상 모습을 소개한다. 영화 못지않게 카리스마 넘치는 일상으로 걸크러쉬 매력을 높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못지않게 카리스마amer이 직원들에게 간을 높여줄 눈이 감상하다고 부 führt. 영화 못지않게 카리스마 증명으로 주변에 바 oo가 피해를 보냐에 담당하는 모습을 소개할 수 있다면, 영화 못지않게 카리스마 도망친 도망친 로망이로 다리가 결정된다. 영화 안에서 출연시 Bettina가 네 여자친구가 다음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 못지않게 카리스마 통일로 가정된 조r 영화 못지않게 카리스마 경쥐를 때로 문을 처리하지 않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